저야 뭐 건강이죠 뭐. 근데 사실 이번 연도에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? 결혼이라는 게 제 나이가 되면 아시잖아요. 조심스러워지는 게. 조심스러우니까. 자기를 너무 아껴요.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. 자기 애가 세구나. 자기 애는. 손에 목 끈. 손에 상두. 그래서 작은 속옷발래는 자기 여기다. 이렇게. 그냥 여기다 비둘 발라가지고. 이성옷발래는 여기다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소민이는 어떤. 저도 뭐 올해 똑같은 금주.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자만추 말고요. 저는 올해는 적극적으로. 입만추. 일의적인 만남. 입맞춤인 줄 알았어요. 입맞춤도 좋고요. 입맞춤도 좋고요. 소개를 저는. 소개를 안 그래도 재석이 오빠를 믿고 있죠. 제가 지금 그 한 분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. 제가 그분을 안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그래서 좀 괜찮으면 한번. 소민 씨하고 좀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게 해주려고. 제가 좀 지켜보는 분이 있습니다. 형이 주선하게요. 네. 왜 왜. 형 재밌으려고. 아 진짜. 그럼 나도 좀 껴줘. 야 남자는 남자가 봐야 돼. 진짜 주변에. 그러니까 김국이도 그렇고 소민이도 그렇고.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소개시켜줘요. 아 그럼. 그러면 그러다 보면 둘이 만나게. 아 근데 너는 진짜 내가. 네 오빠. 나 괜찮아요 하나 잡아줄게. 예예.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애가 누군지 알아? 누구예요? 양세찬. 세찬이 괜찮지? 웬만하면 양세찬 가라. 세찬이. 아 근데 진짜 괜찮아. 서로 괜찮아 하잖아. 아 진짜 괜찮은데. 같이 한번 만나네 셋이. 누구랑 종국이. 좋지 좋지 좋지. 다 좋아. 다 좋아. 다 좋아. 또 보지. 그치. ferry와 vegan자 전storeyor인공성성성. 넘 reciprocal다. 코 김장ку와는 마시아라고 할인입니다.